지금 니 처지가 어떤지 빤히 보이네. 고마워. 바른 선택을 보여줘서. 시간이랑 장소 줘봐. 도산이랑 같이 갈게. 아! 뭐여! 이거 진짜 황당하겠지만 이거 다 뭐해요? 편지 속에 남 도산인 척 해줘요. 어떡하지 당신? 치면 아빠를 선택해서 징계돼. 우리가 성공을 해야 달미가 실망을 안 하거든. 걱정 마세요. 전 한 번도 제 선택에 후회한 적 없으니까. 전 have to 할 수 없을 거야 우리의 우주 후회한 적 없으니까. ц